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쇼센크 탈출부터 스탠바이 미까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들입니다. 킹은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장단편을 무려 300편 갖고 있습니다. 영화가 된 소설만 이런 편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다작이지만 소설서기는 찰나의 영감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이며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도 그런 엉덩이로 써놓은 것이라고 했죠. 이야기꾼 김현수는 소설서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어느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서신회라고 했다가 소설가협회로부터 항의를 받을 만도 했습니다. 통속 소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사랑과 돈 그리고 배신입니다. 단물 다 빼먹고 버려지는 신세를 시인이 탄식합니다.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그런가 하면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 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을 정언했던 퇴장동 동업자 남욱 변호사가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작가로 등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언을 황당무기한 시나리오라고 한 민주당을 겨냥한 듯합니다. 앞서 정진상 실장 측과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소설 발언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왜 위정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도 말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눈길을 겁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했다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수사 망이 좁혀오자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나 입어내라, 심낭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열혈쯤 숨어 지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이라면 유본부장 심정이 어땠을지 웬만큼 짐작이 갑니다. 소설은 거울이라는 스탕달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꾸며낸 것이지만 본질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죠. 탐욕과 결탁, 배신과 증오가 얼클어진 다큐소설 한 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많은 진짜 소설가들이 이 흥미진진한 현실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소설을 이었습니다.